영어의 알파벳 우리가 이 녀석을 아이라고 읽는지도 몰라요 얘를 우리가 이라고 안하고 아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변하는 의미예요 아이스크림 있죠? 아이스크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아이 하나만 붙이면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사이트, 파이널 보시면 다 아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파이널 안에서 아이 발음을 찾아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이 녀석은 이 발음이나 아이 발음을 내는구나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W를 보겠습니다 W, 자, 이 녀석은요 우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에서 변화하는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에서 변화하는 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아 할 때 우에서 변하죠 와우 할 때도 우에서 변합니다 이럴 때 보면 거의 다 W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겠습니다 윈드, 윈드, 윈드 이렇게 변화하죠 wet, 젖었다는 뜻이에요 우에 이렇게 변화하죠 wax 또요 역시 우에 하고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W는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에서 어딘가로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알파벳은 U입니다 U는요 어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 소리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sun 할 때 sun이 S-U-A잖아요 저도 필명으로 Mr. Sun 하고 있는데 sun이라고 쓸 때 S-U를 씁니다 U를 쓰면 기본적으로 어 소리를 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U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U를 써서 어 라고 이야기한다 club, until, upset 할 때 어, 어, 어 소리를 다 U로 처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녀석 이름이 U잖아요 그래서 U 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U니까 U 소리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unique, universe, unite 할 때 U 소리를 갖고 있는데 보통 U가 앞에 쓰였을 때 이렇게 U 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U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sun 할 때처럼 어 소리와 U 소리 이렇게 두 가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알파벳은 E입니다 E, E는요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라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겠어요 자, E는요 이 녀석의 이름이 E니까 E 발음을 가지고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등장한 녀석인데 eternal, employ, examination 해서 E는 E 소리를 갖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는 애 소리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애 라고 한국말로 말하는 걸 영어로 옮겨 적을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알파벳이 E입니다 E는 이름은 E지만 우리가 E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알파벳을 적으면 사실 E를 쓰기 보다는 I를 쓰고요 I를 쓰고요 우리가 애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오히려 E를 씁니다 그러니까 E는 애 발음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시겠습니다 egg energy enter 자, 이런 경우에 E는 애 발음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읽어볼게요 cake open glue 여기 등장하는 E들은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발음이 되지 않는 무금입니다 발음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무금이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되지 않는 E 그래서 cake 인데요 만약에 E가 발음이 됐더라면 cake key 나 cake 케 가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cake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E를 그냥 없는 셈 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는 종종 없는 셈 치는데요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게 E가 맨 뒤에 등장하면 주로 없는 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open 자, 이 경우는요 만약에 E가 발음이 됐다면 open이 됐겠죠 open 문 열어라가 open인데 문 열어라가 open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E는 여기서 무금이구나 하면 되겠고요 glue 에 경우에도 glue 에가 아니라 glue E는 발음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알파벳 O를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는 세 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O 발음입니다 읽어볼게요 over posed most 자, O 하나만 있지만 발음은 O라고 하게 되는 경우겠죠 두 번째 발음은 어 발음입니다 어 발음 자, orange oil offer 이럴 때 사용되는 발음인데요 게이지를 보시면 어이긴 하지만 O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우리말에서 하는 그냥 어를 대놓고 orang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하고 O하고 살짝 섞여서 orange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어 발음은요 얘는 대놓고 우리말의 어 사운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money Monday Other 이럴 때 사용하는 어 발음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듣고도 사실 잘 구분 안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완전 어가 있고 어랑 비슷한 어가 있다 이 정도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랑 오 비슷한 어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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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볼게요 어 어 어 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한다 요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알파벳은 Y입니다 Y Y는요 이름 자체가 와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Y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듯이 Y는 변화하는 음입니다 어디서 변화하냐면 이로부터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음 자, 보시죠 옐로우 옐로우 자, 원래 E인데 E로 시작해서 옐로우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빨리 하면 옐로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Y가 등장했다 하면 어 E에서 어디로 가나 보시면 돼요 yesterday yesterday yell yell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게 Y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심플하게 E 발음이에요 E 발음 E 발음 우리가 I에서도 했고요 그쵸 E에서도 했던 그 E 발음입니다 Candy Sunny Jim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한 E 발음이죠 마지막으로요 Sky Cycle Die 에서 보시면 Y 하나만 가지고 I 이렇게 변화하는 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단어들을 익혀버리세요 단어들을 익혀버리면 나중에 그렇게 생긴 모양을 봤을 때 어 Y로 끝나니까 아 얘 하고 끝내더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알파벳은요 A입니다 A는 우리가 이 모음 중에서 마지막으로 배울 녀석인데요 발음 5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A는요 아, 어, 어, 에, 에이 이렇게 5개의 발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발음을 익힌다는 것은요 A의 발음은 이렇게 5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있는 단어들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 단어들을 외워놓으면 아, 칼을 외우면서 아, A가 아 발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A가 등장하면 읽을 수는 있지만 정작 누가 A는 어떤 어떤 발음이 있니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좋은 거고요 그게 진짜 내게 된 겁니다 A의 발음은 아, 어, 어, 에, 에이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어, 지금 A뿐만이 아니라 저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알파벳의 어, 이해는 음...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단어를 외워서 감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음부터 보죠 A는 대표적인 발음이 아, 에요 아 우리가 우리말로 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옮겨 적으세요 하면 A를 하나 딱 씁니다 그만큼 A의 대표적인 발음은 아, 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car, father, dark 이럴 때 아 발음이 등장했네요 다음은 all ball already 자, 이렇게 세 개 단어 볼게요 자, ball 얘는 뭐냐면요 볼이에요 볼 공 공을 우리는 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영어발음에서는 ball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와 어 중에 어에 가깝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볼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중간쯤에서 ba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언어가 다시 말해서 영어라는 언어와 한국말이라는 언어가 똑같은 모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다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딱 어도 잘 없고 딱 오도 잘 없고 중간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혀야 되죠 자, 다음 또 보시면 얘도 어라고 돼 있네요 어인데 이 생김새가 좀 다르죠 얘는 어와 아 사이의 중간입니다 얘는 어와 오 사이의 중간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얘도 어고 얘도 언데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얘는 어는 언데 어 얘는요 어는 언데 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부터 반복적으로요 우리말에 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 무슨 발음과 어랑 섞어서 이야기하고 무슨 발음과 어와 섞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어의 이 모음들은요 A 어 O I U 어 또 뭐가 있죠 E 이 모두 다 어 발음이 조금씩 섞여 있다 영어의 모음은 어 를 중심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발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는 약간 더 어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볼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어 우리말로는 그냥 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약간 더 어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 발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면 돼요 어 오늘 모음은 여러가지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그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입모양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어 라고 말하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앞으로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영어를 하고 있으면 항상 입모양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돌출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발음 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어 어 까지 배웠고요 이번엔 에 발음인데요 에 햄버거 에스크 basket 할 때 에 발음이고요 에이 소리도 납니다 케이스 메이트 세이브 에이 에이 이렇게 반복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에이의 다섯가지 발음을 배웠으나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해당 단어들을 하나씩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에이 다섯가지 소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자음이죠 에이치와 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에이치는 그냥 우리말로 히읗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헬프 히스트리 하모니 할 때 그 히읗 소리가 처음에 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의 히읗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에는요 니은하고 같습니다 얘도 뭐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뉴스 네이션 나잇메어 할 때 그 에이치의 소리가 나네요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자음은 D와 T입니다 D D는요 요 녀석이죠 D D는 우리가 우리말의 디귿과 비교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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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보다는 약간 더 약합니다 더 약하게 말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 자음들을요 그다지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어 가 나 다 할 때 다 다를 다 하고 탁 튀어서 다 하고 시원하게 말하죠 영어에서는 가 나 다 라고 안하고 가 나 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고 팡 터뜨리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버터를 바른 듯이 나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약간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자음을 전체적으로 약하게 어 자음을 자음이란 원래 가 나 다 라 마 바 하고 팡팡 터지는 의미지만 이걸 약하게 해서 안 터뜨리는 겁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하는 게 영어예요 그러면 터트리지 않는 그 공간은 뭘로 채우느냐 터트리지 영어 그러니까 한국말은 팡팡 터트려서 소리를 꽉 채우는데 영어는 터트리지 않는다면서요 부드럽게 말한다면서요 그 자리는 뭘로 대신 채우느냐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 하고 실어서 어 발성을 합니다 어 그걸로 소리를 대신해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해서 한국말보다 뭔가를 부족하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장점이 있겠지 그랬을 때 한국말과 일본말의 발음은 어 가 나 다 라 마 바 하고 팡팡 터트리는 반면에 영어는 어 그 자리에 목소리를 실어서 가 나 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느끼하긴 하네요 자 보시죠 다운로드 다운로드 자 다운이 아니구요 다운 약간 먹어서 하죠 대신에 소리를 목소리를 씁니다 다운이 아니라 다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다운로드 데일리 데이트 데이트 자 대가 아니라 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 디그과 디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어 발음 전반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 티 를 보시죠 티 역시 우리가 티 티티티 이렇게 팡팡 우리말처럼 시원하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디귿하고 디귿 디귿이 약간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웅 다웅 튜브 튜브 타이니 타이니 자 타이니가 아닙니다 타이니 이렇게 D도 그렇고 T도 그렇고 D는 약간 니은을 섞고 T는 약간 디귿을 섞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약하게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자음은요 MVP입니다 MVP 이 셋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한번 보시죠 M부터 보겠습니다 M은 아주 쉬워요 우리말의 미음하고 똑같습니다 뮤직 메이저 미니트 그냥 미니까 우리말의 미음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주 쉽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B B는 약간 어려워요 뭐냐면 B는 우리말의 이 시원한 비읍 예를 들어서 밥 주세요 할 때 밥 밥 밥 하고 시원하게 밥 하고 터뜨리죠 하지만 영어에서 밥은요 이 사람 이름 중에 밥이라고 있습니다 걔는 헬로우 밥 이렇게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헬로우 밥 이렇게 합니다 밥 밥 약간 밥 하고 섞죠 밥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중간쯤 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터뜨리는 대신에 약간 자음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는 목소리를 실어서 발음합니다 밥 이렇게요 보시죠 버스 바베큐 비즈킷 우리말의 비읍으로 그대로 섞는다면 버스가 아니라 버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 보겠습니다 피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피는요 우리말의 시원한 피읍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말에서 피읍 바로 바로 아래 약하게 하는 게 이제 비읍이잖아요 비읍하고 피읍하고 약간 섞어서 섞어서 약간 단아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말로 피읍하고 팡 터트리는 게 아니라 비읍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자 발음해 보겠습니다 펜슬 비커우 펍 펍 보세요 우리말 피읍 그대로 한다면 펍 입니다 펍이 아니고 펍 펍 약간 약화시켜서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VP 세 개의 발음 배워봤는데 M은 그대로 미음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생각보다 약간 약하게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우실 발음은 F와 V입니다 우리가 꽤 힘들어하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 그 발음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모양을 따라하기가 조금 힘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 들으시면 매우 쉽습니다 보시죠 S부터 보겠습니다 F는요 피읍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우리말의 소리를 표현 방법이 없어 피읍이라고 해놨을 뿐 실제로는 피읍이 아니라 약간 이상한 소리입니다 자 P를 딱 말해볼게요 P라고 말하면 P 할 때 터지는데 어디 어디서 만나서 터지면 위 입술과 아래 입술을 만나서 P 이렇게 터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P 사운드고요 F의 경우는 입술과 입술이 만나지 않고 입술과 입술과 E가 만난다 E는 윈니 아랫니가 있는데 어딜까요 윈니 아랫니 중에서 윈니와 아랫니 입술 안쪽이 살짝 탔습니다 살짝 닿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FIRE FIRE FULL FULL FAMILY FAMILY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많은 학생분들에게 위, 이와 아랫 입술이 닿게 해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걸 닿게 아주 정확하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윈니와 아랫 입술을 정확히 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FIRE FIRE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F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찮게 그걸 맨날 FIRE 이렇게 하겠어요 최단거리로 하는 둥 마는 둥 가장 건성으로 대충대충 윈니와 아랫 입술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새가 나와요 입술의 안쪽 아랫 입술의 안쪽과 만나서 보세요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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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봤을 땐 잘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살짝만 닿습니다 대충 FIRE FIRE FAMILY FAMILY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언어의 발음을 배우든지 그 발음이 우리한테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해야 돼요 물론 어색할 수 있죠 처음 배우니까 하지만 편안하게 발음되지 않으면 그거는 정확한 발음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F도 우리가 어색하긴 하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잘하는 것처럼 FAMILY FAMILY 이렇게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V도 똑같아요 V도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만나서 B가 아니라 V V V V 합니다 V V V V 모양은 똑같아요 세게 말하면 V고요 작게 말하면 V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Voice Vacation Violin Voice Vacation Viol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자음은 R과 L 두 가지 되겠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발음입니다 R을 대체하는 발음으로 리을이 있고요 L을 대체하는 발음으로도 리을이 있죠 그런데 이 리을은 R과 L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발음입니다 그렇다면 R과 L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R은요 리을 보다 더 가볍습니다 리을이 예를 들어서 라랄라 할 때 라랄라 이렇게 한다면 R이 있으면요 라랄라가 아니라 라라라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가벼워요 혀끝이 입천장이 닿지 않습니다 닿을 것처럼 살짝 휘어지다 맙니다 라라라 이렇게 라라라 우리말로는 라랄라 이렇게 되죠 만약에 L 사운드다 그러면 우리말의 라랄라보다 좀 더 진하게 갑니다 라랄라 이렇게 갑니다 라랄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L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리을 없애버리세요 릴보다 더 약하게 하던가 릴보다 더 강하게 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라라 하던가 라랄라 이렇게 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을 주의사항을 보면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라디오 로봇 리버 이렇게 합니다 라디오 자 라디오 할 때 래 래 래 래 아무리 해도요 혀끝이 입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혀끝이 입천장에 닿으면 리을이 돼버려요 그런 소리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요 자 래 래 래 할 때 혀끝을 굴리라고 말씀드렸지 혀끝을 말아넣으라고는 안 했거든요 말아넣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반 이상이 혀끝을 말아넣는 실수를 합니다 자 혀를 굴리라고 하면 혀끝만 살짝 굴리면 돼요 안 굴리면 라디오 라디오가 됩니다 살짝 굴리면 라디오 라디오가 됩니다 요정도면 오케이 많이 굴려넣은 분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라디오 라디오 이렇게 합니다 지구상에 없는 이상한 발음이에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발음이에요 말아넣으시면 안 돼요 혀끝만 살짝 굴리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볍게 라디오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면 좋은 발음이 아니에요 자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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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하잖아요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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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L 보겠습니다 L은요 L은 으 에서 시작하는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으 에서 시작하는 음 혀끝을 싹 말아서 입천장에 지그시 갖다 댑니다 입천장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말아넣지 말라고 했죠 바깥쪽이죠 영어는 소리를 바깥쪽으로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으 에서 시작하는 love love luck life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ove luck life 자 이렇게 혀끝을 지그시 올려서 소리를 내는 자 L 사운드였습니다 R과 L 자 명확히 구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실 자음은요 S K Q C 이렇게 비슷한 발음 4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S부터 보시죠 S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C옷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센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걸 싫어요 이래서 C 소리가 소리를 밖으로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되게 입속에 소리를 머물러서 C C 소리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시옷과 쌍시옷의 중간 발음 정도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발음들은 우리의 자음보다 좀 약하겠지만 S만큼은 조금 더 쌍시옷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일이 아니라 세일이 아니라 어떻게 세일 세일 그렇다고 완전 쌍시옷으로 세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세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일 세일 싱글 시스톨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S는 시옷보다 어떻다?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K는요 키드 커리어 킵 그냥 우리말의 키역소리보다 약간 약하게 약간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큐도 똑같아요 퀴즈 퀴즈 퀄리티 퀴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K하고 Q는요 같은 소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C 보겠습니다 C가 재밌는 게요 S와 K 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시티 사이버 센터 그리고 캡틴 카운트 컨디션 두 가지 소리를 다 가지고 있는 C C를 보면요 어? 너 이거 시옷이야 키역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요 비슷한 발음 네 개의 자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 Z G X 이렇게 네 개인데요 먼저 J부터 보겠습니다 Z Z Z Z Z 자 우리말의 지읏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지읏보다 어떻겠어요 약간 약합니다 약간 부드럽게 이응 소리가 약간 들어갔다 보세요 우리말의 지읏은 주 주스 이렇게 할텐데 영어로는 Z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냥 이응 소리가 약간 들어간다 자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우리말의 우리말보다 좀 더 약하다 여고요 자 다음 Z 보겠습니다 Z Z Z도 똑같습니다 지읏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약해요 Z ZERO ZIPER 이렇게 했을 때 Z가 아니라 Z이다 다음 Z 보겠습니다 Z는요 기억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요거는요 Z는 물론 기억 소리 그리고 Z 소리 둘 다 나지만 우리가 보통 기억을 표현하고 싶을 때 가끔 K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Z를 많이 씁니다 기억은 Z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이드 갤러리 게임 이렇게 쓰는 Z인데 우리말 기억보다 어떻게 써요 당연히 약간 약합니다 우리말처럼 한다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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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영어에서 Z를 쓰면 가이드 가이드 이렇게 한다는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게임 하잖아요 게임방 뭐 이렇게 게임룸 게임하자 하는데 영어로는 게임 게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 G를 Z 발음으로 했을 땐 똑같습니다 giant genius gesture 앞에서 이 지읒 배운 거랑 비슷한 발음이죠 마지막으로 X를 살펴보겠습니다 X X는 지읒 발음이다 이런 경우는 쉬운 경우죠 X 발음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자 지읒 발음일 때 Zylittle Zylofon Zyrox 자 이 Zylox 은 이게 껌만들 때 쓰는 재료죠 그 다음에 Zylofon 은 우리가 무슨 폰이라고 부르죠 딩통댕통 하는 그 폰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영어로는 Zylofon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똑같이 똑같이 Zylox 이나 Zylofon 이나 똑같은 발음이 똑같은 스펠링인데 자 이라고도 쓰고 Zylox 이라고도 한번 써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Zylox 이나 Zylox 이런데 이왕이면 Zy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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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복사기를 의미하죠 지금은 자 다음에 이건 쉬운데 X가 X본연의 발음 X발음 왜 어렵냐면 알파벳 하나인데 자음 두개 처럼 움직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보시겠습니다 Box Taxi Facts 해보니까 어렵지 않네요 해보니까 쉽네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Box Taxi Facts 자 이렇게 해서 X발음까지 자음과 모음 발음을 다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단어들을 외우면서 감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에서 그 구조를 만났을 때 어 이거 이거겠네 하고 때려 맞출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험 공부하듯이 이 알파벳은 무슨 발음이래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때려 맞춰보고 틀리면 말고 맞으면 기분 좋고 틀리면 어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또 하나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발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데 발음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발음 하나도 모르고 그냥 단어 외우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 모든 알파벳에 대한 발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고 간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집착하실 일은 아니고 한 단어 한 단어 외우고 배우고 사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영어로는 덕이라고 읽지요 자 두 번째 단어는 오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덕이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말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덕과 덕 자 그런데요 실제 영어 발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배운 한 최대한 정확하게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덕 자 두 번째로 오리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덕 자 어떠신가요 두 개의 차이가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잘 구분이 안 가죠 자 분명하게 구분이 가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오리 개오리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 덕 덕 덕 이렇게 발음합니다 어떤가요 미세하죠 영어에서 이 모음의 발음 차이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뭐에 비해서 우리말에 비해서 그렇죠 우리말은요 굉장히 분명한 발음입니다 목적 자체가요 이 발음이 만들어질 때 상대가 정확히 알아듣는 걸 목표로 했어요 영어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입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 중에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게 우리말입니다 일본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 덕 독 덕 딱 부러지죠 영어는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덕 덕 덕 덕 잘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우리보단 쉽게 알아듣겠죠 자기네 말이니까 하지만 좀 이라고요 뭔가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요 이 영어를 알아들을 때는 이 소리 반 그리고 어 문맥 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 할 거다 이렇게 상황으로 추측하는 것 반 반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리만 가지고 완벽하게 추측할 수 없다 이게 영어 발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발음들이 차이가 크지 않다 자 독과 덕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둘이 극단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먼저 오리 같은 경우에 이 발음의 이 그 뭐랄까요 스펙트럼 상 어디에 위치하냐면 요쯤에 위치합니다 이제 덕에 가깝지만 완전 덕도 아니고요 덕 이렇게 합니다 덕 그렇죠 그러면 걔는 어디쯤 있느냐 독은 어디쯤 있느냐 이쯤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한가운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쯤에 있습니다 덕 사실은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다 덕이라는 발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이 영어에서 나오는 모든 발음은 이 모음들은 우리말로는 아에이오우 하지만 영어로는요 죄다 입을 앞쪽으로 좀 던져서 어 비슷하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에이오우 하면요 영어로는 영어로 만약 이걸 한다면 아에이 이게 아니라 어에이 어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도요 우리말로 우죠 영어로는요 으 이 정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은 우리가 북이라고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북 이렇게 합니다 우와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라는 발음과 비슷하다 뭐가요 모든 영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아에이오우 으 모두 어를 섞어서 입을 좀 모아서 앞으로 내밀어서 모든 발음을 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발음이 되고요 선생님 그렇게 했을 때 구분이 잘 안 가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하기도 힘들고요 물론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완전 틀린 발음보다는요 비슷한 발음이 낫고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해한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우리말의 발음 우리말의 방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워터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워터 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냥 딱 읽으면요 A가 있잖아요 A가 있어서 와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가 아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거 갖다 들이대면 와터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어에 가까운 와 를 해서요 워터 워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틀린 발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요 워터입니다 워터 당연히 알아듣겠죠 영국식으로 하면요 워터 워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알아듣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그 차이가 미세해서 구분이 힘들고 그리고 어차피 다 알아듣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어에 가깝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함축해서 축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그 애매하고 미세한 모음의 차이는 영어 발음에서 그렇게 절대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세하다고요 그 미세한 차이 잘 알아듣지도 못한 미세한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자 그럼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 보시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요 크리스마스 합니다 노래를 해도요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요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리 마입니다 리 마 정확히 말하면요 리 마가 주로 귀에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어때요 리 마가 주로 들어오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이 CH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가 아니라 크 하고 끝나야 됩니다 이 뒤에 ST도요 뒤에 모음이 없이 M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 ST도요 그냥 하고 끝나야 됩니다 뒤에 맨 마지막에 이 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로 크 스 스 를 소리를 내서 크 스 이렇게 말해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익숙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이 영어 발음이 있어서 제가 이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세한 차이 있죠 요거 요게 이 발음 기어로 표기되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뭐랄까요 이 발음 기어라는 것은 국지적 기준이라 영어랑 학문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당연히 발음 기어 들어와야지 해서 우리가 그게 단 줄 알고 배우는데 실전에서는요 실제로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우리말과 극단적으로 다르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의 모든 발음은요 모음과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 세종대왕께서 IAU 가나다라 이렇게 다 만들 때요 이걸 딱딱딱 매칭시켜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단어 발음 글자 하나하나가 자음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크면 크지 크 라는 말은 우리말은 없어 아예 그런데 영어에는 어떻습니까 벌써 반이상이 이걸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아 성대가 없이 나오는 크스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대놓고 무식하게 크 리스 마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발음을 굴려서 크 리스 마스 해도 이건 영토리 같게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리를 빼십시오 어떻게 크 리스 마스 이걸 이어서 그리스 마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영어 발음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